그리고 딸기 치킨은 국물맛이 많이 있지 이제 이거 하루? 응 이제 치킨에 넣고야지 내일 치킨 먹는거야? 모래 모래 아 모래? 좋았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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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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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1컵 고춧가루 2컵 양파 2컵 간장 4컵 골고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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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도 너 뭐 좋아하잖아 응 나 뭐 좋아해 맛있겠다 우와 우와 아 이 소리 너무 시원해 야 얼음 잔뜩 넣으니까 시원해 보이는데 되게 얼음 오빠도 넣지 그랬어 아니 거품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서 싫다고 한 거야? 난 그냥 먹어볼게요 그래 우와 뽀뽀 고생했어 아 아우 시원해 많아 자 짤진 모르겠는데 먹어볼까 하냐 음 음 간딱맞네 음 음 음 음 홀그레인 머스타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잘 익었네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음 내꺼야 무 맛있다 음 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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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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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 발골해봐 한 번에 이 다리가 커 이게? 응 좀 다리가 커 진짜 크긴 커 근데 이거 들어가? 그래도 한 번 교전해보라는 거지 이게? 안 들어가 으흠 으흠 보여줄라고? 아니 난 안 할거야 으흠흠 고추냉이 음 살 부드럽다 으흠 아 잡았어 으흠 그거 놓치면 이제 지하세계를 복지리가 다 정리할거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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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클 먹는거야? 으흠 맛있어 으흠 으흠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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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감자를 먹겠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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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맛있다 맛있어? 간 딱 맞아? 으흠 내가 소금간 딱 잘했지 야채 맛있는데 양파도 맛있어 내가 또 야채구이는 잘하지 으흠 맛있어 다리를 더 먹고 으흠 이게 더 잘 어울려? 응 이거 잘 어울려 맛있어 모델같지 않나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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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프라이어 이게 이게 안 돌아가니까 걸려가지고 응 좀 작은 걸 샀더니 너무 작아 보이지? 흠 근데 목줄 혼자 먹거든 나 혼자 먹으면 딱 되는 약 같아 응 공기반 퐁 어 흐흫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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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응 짠 호버 오후 그 내꺼야? 응 여기 잠깐 놔둬 여기 만족이야 별로 안 크네 나는 이렇게 이 짤막한 다리보다 이 넓적 다리 있는 게 좋죠 다 그럴걸? 응 더 넓게 뜯었어 차 차 아니야 큰 거 없어 먹어 근데 이거 다 먹은 줄 알았어 벌써 진짜 깜짝 놀랄 뻔했다 분명히 이거 줬는데 제 뼈만 이렇게 나갔어 만화인 줄 알았어 만화 아 쓰읍 이거 맛있어 이거 응 좋아? 네 맛있어 맛있어? 응 잘 먹어서 이뻐 찌개오자와 잘 어울린다 그래 왜 이래? 처음 먹어본 사람처럼 응? 자주 안 먹으니까 고기랑 잘 어울리는데 구운 야채랑 같이 먹었다가 맛있어 버섯 하나 먹어 고기랑 같이 먹었다가 기분따지인가 다리는 이 다리가 더 맛있다 그쵸? 응 나도 기분따지 아니고 진짜 이게 더 맛있어 앞쪽 다리까지 먹어서 음 음? 음? 얘는 응 우리 저 전기 통닭처럼 계속 회전했잖아 응 그래서 그런가 보다 골고루 익었어 응 그래? 응 얘도 중간에 오빠가 앞뒤 바꿔줬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막 돌잖아 응 쟤는 그냥 오븐이니까 물론 통닭이니까 더 맛있기도 하겠지 흠 찢어놔 목이 없어 어? 되게 맛있는 거다 이거 응 그래 여기 놔줘 고마워 진짜 맛있는데 닭껍데기를 나한테 양보하다니 오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같아 진짜야 그건 아무나 안줘요 아니 이런 데가 맛있어 응 그래 껍데기하고 살하고 입에 확 들어오는 건 없는데 그게 더 맛있어 응 그래서 내가 목을 좋아해 응 날개 괜찮다 날개 뽀뽀 뽀뽀 아우 너무 좋다 감자 감자 진짜 맛있어 감자 진짜 맛있어 음 음 복지된 면 어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야 먹어 고마워 응 네 근데 껍데기는 기름이 쫙 빠지고 간이 껍데기에 딱 붙어가는 거 같아요 약간 누룽지처럼 그래 날개 맛있어 다음엔 날개를 사야겠구나 이거 먹을래 오빠? 아니야 난 먹어 오빠 먹어봐 이 법북살 이게 이제 너 헬스 하니까 많이 먹어 닭가슴살 아 진짜 안 뜯어진다 더우는 거 더워 먹어 날개 이거 맛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짝조롬하니 진짜 맥주 안 좋아 그래 내가 있잖아 좀 전에 맛있다고 응 그니까 마저 마셔도 돼 따라줄게 이게 맥주 안주는 안주가 짝짤하는 맥주가 더 잘 들어가. 맛있어. 간이 좀 세잖아. 그거 어디야. 만성호프. 응. 우리 거기 또 가자. 노가리. 노가리 소스가 맛있지. 양념이. 거기. 난 거기만 가면. 살아있는 걸 느껴? 아니. 맥주가 너무 맛있어. 맥주가 잘 들어가. 거기만 가면. 저 분위기. 나는 소주파인데. 거기 가면 맥주가. 왜 이렇게. 나 맥주파인 것 같아. 거기 가면. 분위기가 그렇잖아. 분위기. 분위기도 그렇고. 노가리도 맛있어. 소스도 맛있어. 노가리 찍어 먹는 양념이. 응. 평소에 먹는 맥주 양보다. 거기 가면. 한 두세 배는 먹어. 저번에. 너 얼마 먹었어? 2만 7씩 먹었나? 2천인가 보다. 2만 7씩 먹었어. 2만 7씩 먹었어. 그 한 통에 2만 7씩 먹었어. 500을. 몇 잔 먹었지 그때? 뭐지. 세 잔씩 먹었어? 보자. 왜 다가 가까이 와. 왜 가까이 오냐고. 뭉안고 집혔습니다. 뭉안고 집혈자. 뭉안고 집혈자. 왜 이렇게 거품을 많이 만들어줘? 목숨 어디 갔어? 가벼운 발걸음 눈은 항상 고정돼 있어 기다려 먹어 이야 곽을 들어갔어 잘 먹었어 아유 좋다 야채도 가지고 갈거야? 이 양념 진짜 맛있다 가져가야지 얘하고 같이 키위랑 응 키위도 가 다른 복식에도 가. 복식에도 가?